2번째로 3번째로 1번째로 2번째로 2번째로 1번째로 2번째로 이방 가서 자 이방에서 아 뭐해? 지구돌리는 중이야. 뭐? 내가 이렇게 지구를 돌려줘야 세상이 더 잘 돌아간다고. 형도 와서 돌려. 그래야 세상이 좀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? 이 노래의 차량을 통해 불리는 중이야. 그, 이 노래는 동그랜 PHONE. 진식, 그, 이 노래는 네, 네. 그, 이 노래는 네, 에이씨. 자꾸만 가득했단 말을 원해 늘 자꾸만 같은 모습으로만 설마 너만에 하이 하이 높이 날아올라 하이 하이 세상을 바라봐 내가 보던 게 세상의 전뿐만은 아닐 거야 하이 하이 높이 뛰어올라 하이 하이 세상의 달려가 느껴지네 시간의 긴 희생의 한 점일 거야 자동차는 네모나코 바나나는 노랑 언젠가 똑같은 시선으로 남자는 다 빠지고 여자는 칠만 있고 언제나 하던 대로 말하기를 왜 자꾸만 같은 대답만을 원해 왜 자꾸만 같은 모습으로만 설마 너만에 하이 하이 높이 날아올라 하이 하이 세상을 바라봐 내가 보던 게 세상의 전뿐만은 아닐 거야 하이 하이 높이 뛰어올라 하이 하이 세상의 달려가 느껴지네 오 시간의 긴 희생의 한 점일 거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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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들이 급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전해진 시간 그대로만 살아가잖아 I wanna fly fly 자유롭게 말아 fly fly 힘차게 말아 봐 다쳐모아도 너만의 꿈을 걸쳐 봐봐 Fly fly high we're not fly fly 더 높이 날아가서 싸지지 마 우리의 꿈들을 소리쳐봐 Fly high 높이 날아올라 Fly high 세상을 바라보내 가보던 게 세상의 전부는 아닐 거야 Fly high 높이 뛰어올라 Fly high 세상에 달려가 느껴지네 시간은 긴 일생의 한 점일 거야 자 타지말 30주년 기념 방송이었습니다 해적방송 실러 빠빠빠해서 들려드릴 다음 곡은